바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자 하나만 먹으면서 합시다 과자 하나만 먹으면서 할게요 드랭크가 좀 부족하네 아 경부 받아와야죠? 어 10일씩을 가서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경부였습니다 또 늦었군요 퍼프 좀 부탁합니다 새해 맵 퍼프 원합니다 새해 맵 퍼프 원합니다 새해 맵 퍼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늦었군요 자꾸 한발짝씩 늦네 경부 받으러 갈 때 핏살기 써도록 하겠습니다 친창을 늘려라 어디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금쯤이면 아크 200도 나왔겠죠 크아 빠르네 지금쯤이면 아크 200도 나왔겠죠 아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직 200도 안 나왔어요 아 그래 아직 200도 안 나왔어요 나올 시간 된 것 같은데 9시에 나왔으니까 6시간 지났으면 나올 만하지 않나요 사람이 많아서 좀 힘든가 아 200 나왔어요 나올 만하지 5시간 지났으면 경부 받으러 가자 다시 이동한다 알.. 알려주고 다시 그.. 인스타그램 어디 한 5시간 걸렸지 해적이 해적이 해적 새해 버fert도 있고 여러 가지 도핑하면은 5시간이면 될 것 같은데 땡큐 땡큐 어 이것도 있고 병풍 50%예요 아 팬텀 해야죠 아 팬텀 링크 없어서 바로 못 키우고 어 글쎄 뭐라도 해야되잖아 아 어차피 링크 넘겨야되잖아 12시안에서 될라나 되..되겠죠? 아이씨피 아이씨피 이 느낌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느낌 아시죠? 어 방금 그 느낌 받으셨을 것 같군요 저랑 똑같은 생각했겠죠 아쉽 같이 고통을 받았을 것 같군요 모르겠어요 일리움 얼마나 걸렸는지 안재봐가지고 오우 이 정도면은 정말로 왜 빠르다고 하지? 180대부터 190대부터 진짜 고난이군 고난이군 아 왜..왜 뺐어 변신없어 200제곱은 주는거 없어요? 아 그거 유니언좀 옮겨놓고싶은데 아 그거 유니언좀 옮겨놓고싶은데 쯧 와 근데 진짜 링크 자리 없는데 진짜 안늘려주나 크리가 100이 아닌가 무시모네 크리도 늘릴수 있는데 근데.. 늘려놓을까? 유니온 있잖아요 제가? 4% 하나 찍어야 되네 일단 데미지 찍을게요 다른것도 필요없으니까 이게 풀템입니다 얘들아 아 비쇼피 채울게 하이퍼스킬? 찍어야 되는구나 아직 안찍었는데 아 그러네 저는 데미지에요 이거 찍는게 맞지 않을까? 데미지를? 그리고 마지막에 잠식 찍으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이거 찍고 이건 무슨 스킬이에요? 이건 안되나? 뭔가 왜 이렇게 후저.. 후저적인 것 같냐 갑자기 무슨 스킬이에요 데미지 증가가 되는 스킬인 것 같아요 아까 보스가 좀 봐야될 것 같은데 제가 알겠나요 아 예 투컴입니다 그니까 아 파프 무기가 좋은게 아니에요 뭐 추업 좋고 이런거 쓸거 아니에요 굳이 쓸 필요없어요 파프 무기는 별로에요 저는 원래 시그무기나 우투가루프 무기로 200많이 찍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나 이 스킬은 안쓸래요 안쓰게 되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나 이 스킬은 안쓸래요 아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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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각형 모양이 있는거 쓰라고 흡 흡 흡 흡 흡 흡 흡 흡 흡 변신해주고 사각형 모양 어떤거 얘기하는거지? 뭐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사각형 모양이 뭘까? 아 이거 얘기하는거 상자 관 상자 얘기하는건가? 썼습니다 변신하고 써보라고 썼는데 상자 어우 깜짝 놀랐는데 상자 아 써달라면 써드려요 아 썼습니다 아 현재 154 70부터 2시간 걸렸네요 지구방이 뭐 189 189니까 159에 간대나 아 아 아 아 아 그리고 아 당장 음 눈난 laughing 아 posterior 상자 허ter 손 신중 김 선 열악 펜 눈빛 아크요? 변신 안할 때 별로인 것 같애 어 내가 만약에 이걸 본캐로 하라 그랬다 그럼 안했을 것 같애 오차봐야지 좀 올 것 같은데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본캐로 하라 그러면 안했을 것 같애 아 노래 신청은 지금 안돼요 아 아쉽 아 엘보다 엘보 잡으실분 티도 안날거 엘보 잡는거 피도 안날 것 같은데 어 야 비쇼 공격하면 어떡해 어우 죽을뻔는데 어 나 죽어 아니 비쇼 도망가 임마 아 딜 가능합니까 사람이 많이 모였지만은 약하군요 아 반대 스킬 되가지고 헷갈렸네 어 죽겠다 아 나 시문 안받으면서 있는데 아니 어디갔어 여기 있냐 뭉치면 세, 세, 세질 수 있었다 우리가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 쉽지 않군요 아어 점점 많아진다 아어 어 죽었다 죽었어 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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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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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안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06 159 189 159 169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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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오차가 뭐냐에 따라 좀 다르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우 잘 묶어봅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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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캡틴도 좋고 바이퍼도 좋죠 하고 싶은게 최고지 아 노래 바꿀까요? 노래 별로요? 요건 어떻습니까 아 이거 찍으면은 뭐든 40개의 캐릭터 200에 취 사냥으로 코인이요? 사냥으로 코인 뭐예요? 오투가루토로 200 찍을 수 있어요 저 캐릭터 200 찍은거 오투가루토로 많아요 지금 무기도 시그무기죠 괜찮습니까 이거? 저도 뭐 음악 들고 하고싶은데 유튜브에 음악 틀면 안되니까 아 예 부탁드립니다 이 캐릭터의 주둑킬 이거요 이거요 늑대는 아껴놨다 나중에 하루에 5분밖에 안되가지고 나중에 180대는 그때 들어가서 위로 메이플 부검 계속 들었는데 호물선 들어간 스킬? 뭔지 모르겠어 이거 이거 스토리는 카데나 맵까지 해야된대요 그래야 걔 엄체받을 수 아 죽었다 흫흫흫 흫흫 흫흫 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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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제 황폐 갈 때 된거 같은데 그치? 165까지 한다 여기서 좀 더 해도 됩니까? 165까지? 아니 맵 바꿀까요? 아 왜 자꾸 이것만 걸리냐고 근데 아 지금 수공이에요 잠시만요 50만이에요 10번 갈게요 지금 10번 갈게요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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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번 어 바꿨습니다 어 번잉있네? 그럼 사람 많이 없나보다 아..뒤 새..새방인데? 아..뒤 새.. 어 죽는다 좋은 놈드 아..뒤새방인데? 어..뒤새방 또 뒤지겠다 엘보 때문에 아..뒤새방인데? 어우 나도 재밌거든 엘보 아, 숲식으로 보낼까요? 그, 그, 그럴까? 뉴니언 설정 좀 다시 할께요 네네 힘 40인데 넣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126 아, 이상한데 안 들어가 있어야 돼 빼줄 수 있는데 아, 잠시만요 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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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3% 부족한데? 꽉 채워 3.. 아 그냥.. 그냥 할까? 이렇게 할까? 그냥? 좀 부족하게 하자 아.. 네.. 네.. 왜요? 오.. 날 찾는다는거.. 130대요.. 잠깐만요.. 지금 뭐하고 있어.. 130대? 130대 제가 어디서 있을까요? 아 130대요.. 그.. 그.. 루디브리엄 스타버스 있는데 네.. 오른쪽 두번째 모드 모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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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gang.. 아쿠요 이거 변신 안했을 때 좀 쓰레기 같애요 좀 뭐라 그래야지 별로 맘에 안들어요 변신 안했을때 별론거 같애 이렇거든요 변신할때는 좀 차이가 좀 심해서 변신할때는 범위도 넓어지고 가는데 약간 히어로 스킬에 그거 있지 않나요 범이 넓어지는 약간 그런거 하는 느낌이랄까? 아 근데 궁금한데 아 아닙니까 약간 그렇습니까 서버는 스칸이에요 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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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뭔가 정신없네 저친창 자리가 없어 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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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쥬고방위 본부도 배경음이 있나요 아 이거 잠깐 들을까요 그러면은? 경류나 이쪽 음악같은거 녹화해가지고 해놔야되겠다 그쵸 그게 좋은거 같네요 여로라든지 해놓으면 좋을거같아 아 맞다 전하고 후하고 차이 심해 그래서 별론거같아 링크는 사냥시 데미지 12%라고 생각하십니까 대강음이 좀 작은거같네 과자 하나만 먹고할게요 좀 에너지가 필요하다 힘이 좀 빠지는데 아 음악신..음악은 지금 안돼요 아 메이플 북은 멜론하고 있다고? 아 다음부터는 좀 준비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스킬밖에 못써요 그래서 별로라든지 음 광고받아와야지 마빌해서 세이브옵산되죠 아쉽 아아아 아 아아아아 아 아 아 와... 13마빌 30분 아 13마빌이니까 3분? 갔다올게요 지추볼 식으로 보내줘야겠다 이제 보내줄때가 됐어 아이고 쟤다 저거 끼고 있네 구름가자요 지침을 해주는 그런것이죠 사람 오래하는 팁이요 그냥 오래하면 되지않을까요 연맵을 간다 여기서 해야될거같은데 얘는 연맵가면 답도 안나올거같은데 연맵이 뭐냐면은 이거 유지되나 연맵이 별로긴해 아 버닝이 높다 대신에 그럼 여기서 해야지 여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닝이면 또 이게 달라지는거지 아크리크는 사냥시에 번..뭐라 사냥시에 데미지 12%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직 여기까지 온사람 많이 없나보다 여기 버닝있는거 보면 여기 버닝있는거 보면 세이브오프 부탁합니다 세이브오프 부탁합니다 세이브오프 부탁합니다 아 없군요 조용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쉽 아 34분짜리 준다고 오케이 가겠습니다 세이브오프요 보여줄게 어 왔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세이브오프라고 경험치 20% 줄거에요 채널 한번 찾아볼까 버닝드 높은데도 있을수도 있는데 그치? 찾아볼게요 6단계 있는거 보니까 더 있나보다 잘 찾으면 10단계도 있겠는데 6단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180까지 해야되요 어쩔수없어 어쩔수없는 부분입니다 아시죠? 어 아니면은 기사단 가야되는데 아 기사단은 좀 지형 좀 괜찮아졌던데 졌다던데 기사단이 기사단 가보신 분 있나요 기사단 좋다던데 변신할때는 스탠스 100%인거 같아요 어 잠깐 풀어야겠다 핑크빔 맥 스타뿌스 맥 핑크빔 맥 스타뿌스 맥 스타뿌스 맥 스타뿌스 맥 내가 생각하는 그게 얘기하는건가? 카드 스타뿌스 맥 스타뿌스 맥 스타뿌스wang 스타뿌스 만들기 스타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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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망길 말 그대로다 아주 일리 있는 말이군요 가기 싫으면 가지마 안감대지 가기 싫으면 가지마 가기 싫어 가기 싫어 아 그렇습니다 200 찍은 사람 있겠죠 당연히 있겠지 아 스킬 찍어야겠다 방문은 필요 없고 조공 필요 없으니까 멈출 수 없는 본능이 뭐죠 아 3번 사용할 수 있다 이거 찍어야겠는데 하나 둘 셋 아 왜 안나가요 왜 3번 안나가 왜 안나갑니까 아시는분 나 찍었는데 왜 3번 안나가 기본 2번이잖아요 아 변신했을때만 3번 나간다고 변신했을때만 3번 나간다구 치킨찍어야되는 스킬인것 같기도 하고 치킨찍어야되는 스킬인것 같기도 하고 아 이거 찍고 팬텀찍어야지 그럼요 그럼요 팬텀은 아직 키우는중입니다 아 두배쿠폼 왜 안먹었습니까 아 두배쿠폼 왜 안먹었습니까 제일리게 짓는다고 스킬 이름 뭔데 굳이 이메까지 키울필있냐구 아니죠 힘스태있잖아요 연합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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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드릴수있죠 요렇게요 순수매력 야야 하트의 설렘 이렇게입니다 자동으로 나가는거 스킬장에서 오른쪽버튼 누른데요 자동으로 나가요 다 끝포인이요? 사령으로 모이던데? 소금 50만 정도 될걸요? 53만 아 52만 점프하면 올라가죠? 57만 주드댓 5천 500 몇시간 채요? 4시간 반 아 쉽지않고만 쉽지않아 4시간 반이나 있군요 벌써 아 그 미리 준비해둘 수 있나요? 그럼요 준비해둘 수는 있지 어차피 해적무기니까 유튜브에 제가 템세팅 영상 올려놓은거 있습니다 3억정도 들어왔어 아 지금 무게 너클이 아 신바다 여기 여기 165 아뇨 아뇨 저 무기 카르트 안켰어요 유튜브 조심할거에요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참고해주시면 좋을거 같네요 스타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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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옛날보다 아이템이 다 비싸져가지고 옛날에는 제가 아마 내 기억으로는 1억에서 2억 밖에 안쓴거 같거든요 근데 요새는 그거 뭐지 다 가격이 에픽템들도 가격이 다 올라와가지고 좀 많이들 들어요 영상 유튜브에 있어요 정지다운거 한 3월쯤 되여 프리잖아요 저요 네크로 섞었어요 네크로 네크로 120제 네크로는 착감있는거 안썼어요 추억좋은거 추억좋은거 왜냐 이걸로 200제거했거든요 이걸로 200제거했거든요 아 유튜브 실시간 정지에요 그래서 아마 3월까지는 기다려야될거 같은데 아 채팅창을 없앤다 그게 ㅋㅋㅋㅋ 채팅창에 화면 가네 반을 가림돼도 설정을 잘하면 될거같은데 적당해요? 한 4,500원, 5,000원? 네 oke 명칭 조신비 mark 지프로 아 경포 받아와야 되지 않을까 니단 멀크요? 그냥 할만 해요 음 할만해 이것저것 쓸 것도 많고 하는 맛 있어 끝 하는 맛 있다 퍼데미 괜찮냐고? 어... 괜찮은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 괜찮은 것 같은데? 아 지금이요 블레스터 장난 아니죠 사전은 왼쪽에 별 모양 누르면 있을 거예요 블레스터 DPM 명실성공 1위 아니겠습니까 블레스터 좋지 어 키네시스 좋죠 자리요? 자리 여기 사람 없는 것 같은데? 버닝이 이렇게 높은 거 보니까 어...사람 없는 거 같아 어... 더 사람 없는 것 같아 코인이 몇 개냐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나거 코인이요? 200개 다 모으지 않았을까? 꽉 차있는데? 다 쓴 엉던데? 다 쓴 엉던데? 어? 아이고 잘못 눌렀다 어? 50만이 주스 스탯 5,000원 0,67원? 이 스킬 있지 않나요? 아 이거 누구 스킬이지? 이렇게 찍어 누르는 스킬 있지 않나요? 어떤 직업에서? 이게 누구 스킬이지? 어 지금 열심히 200 찍고 있습니다 아 그게 카데나 스킬인가? 이렇게 내려 찍는 스킬 있거든 그게 카데나 스킬인가? 아 이건 섀도우의 스킬 어설티 아 근데 메일 어쩔 수가 없지 않나요? 스킬이 비슷할 수밖에 없긴하지 그치? 신박한 거를 낼 수가 없잖아 제로 안될걸요 이제? 덕질이 뭐야? 못 찾아있죠 아마도? 아 그 선행키가 있냐고? 그거 뭐지? 스킬 아마 뭐야 카데나 맵까지 나와야지 그때부터 경험치가 무거진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나 이 스킬 누구 건지 생각났어요 카데나에 약간 이 이거보다 작은 그거 있잖아 짱 때려 내려 찍는 거 그게 생각나네 뭔가 뭐 다 뭐 갖다 했었는데 카데나 스킬 중에 내려 찍는 거 있잖아 조그만한 거 그거 생각나네 아유 잘 못났렀다 아유 잘 못났렀다 아유 잘 못났렀다 카드에 넣을게 카드에 넣을게 그게 생각나네 안되겠지 당연히 그렇지 그렇지 오 죽겠다 기타도 없구나 애 잠 망치 배잠은 또 어따 쓰나? 카데나란다 우리 엠크 엠블럼이나 한번 떨어줄까? 아 지금이요 그거 뭐지? 이 캐릭터 시작하고 나서부터 젠고 어 나 좀 해 먹었어 아 그거 별론거 같아요 변신 못했을때 좀 별론거 같아요 아 섀도우 좋아요 섀도우 좋습니다 그냥 할만은 한거 같은데 군키로 키우라고 하면 별론거 같아요 보스가 어떨지 모르겠네 탈힛 진짜 좀 놀아 쑤 큰일 섀도우 보스 좋은데 왜 섀도우 보스 관계가 있어? 섀도우 좋은거 같은데 왜 아크캐스터에요? 중간 다 깨야된대요 카드나 맵까지 가야지 경험시 볼것이 음악좀 바꿀까요? 의견 바꿨습니다 사냥터 전투시 데미지 10일까요? 사냥터 전투시 데미지 10일까요? 어느 부분 되면 섀도우 보스 1개가 온다고? 그래? 호퍼되고 나서 섀도우 좋아진거 같은데 호퍼되고 나서 섀도우 좋아진거 같은데 아크링크요 전투시 데미지 12% 수호퍼되고 수호퍼되? 수호퍼되 섀도우 좋은데? 수호퍼되고 수호퍼되고 장난아닌데 섀도우가? 골드 빛을 깨야되네 퀘스트는 자기 마음인지 안 깨도되요? 전 안했어요 수호퍼되고 얼마나 걸릴까? 180까지 야 180부터 200은 어떻게 하냐 뭔가 지금부터 점점 힘들어 보인다 캐릭터가 체육 심지어 아크 HeathAi 나크 나왔다고 난리를 피웠어 왜? 끌어당기는거? 끌어당기는게 뭔데 끌어당기는 스킬있어? 끌어당기는 스킬 파란색 스킬 아 이거 그거 얘기하는거구나 오케이 오케이 뭔지 알겠어 이거 얘기하는거죠 어 이거 괜찮네 아 이거 끌어당기는 스킬이구나 몰랐습니다 저는 별론거 같아서 안썼는데 아 맥댐 많이 뜬다고? 아 진짜 아 섀도우 맥댐 때문에 그게 문제라고? 아 그럴 수 있겠다 난 맥댐이 안남아가지고 변신하는 조건은 오른쪽에 보면은 빨간색 표시 변신은 제가 원하면 할 수 있어 아 이걸 쓰고 이걸 쓰면을 끌어오는건걸? 그냥 끌어오는 아 아 아 너무 비싸요 돈이 없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와 이게 갑자기 뜬금없이 이게 무슨 일이란 말입니까 아 또 리액션 또 들어가야 되겠군요 야 500개는 무슨 리액션을 또 해줘야 돼 하하하 어 죽겠다 아 잠시 기다리십시오 어 어 오케이 야 5개짜리 리액션 들어갔습니다 야 그이 혜자죠 야 장난 아니었습니다 야 하하하하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5개짜리가 어디서 볼 수 없는 곳입니다 아 신바다 고맙습니다 어 아니 하나도 안 쓴 놈이 자꾸 투덜투덜 돼 습박돌 안되겠어 또 한번 당해야겠어 아주 우리 방에서 아주 맨날 공격을 하는구만 안 쓴 놈이 더 성낸다고 왜 성내는 거야 본인은 만족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된거 아닙니까 아 고객 만족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어 뭐야 어 개이들 원킬이에요 글쎄요 원킬 얼마나 되야될지 모르겠네 아 솔대미안 성공했는데 수호가 힘들었다고? 이야.. 수호가 운이 많이 받쳐줘야죠 위에서 어떻게 떨어질지도 모르고 아 그렇습니다 아 그게 별론거같애 본캐로 하기에는 별론거같애 좀 아쉬운 캐릭터? 오케이 170 아 고맙습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화이팅하십시오 꼭 성공하십시오 아 지금 성공 50만이예요 아 지금 성공 50만이예요 1시간 원에 180가는거 욕심이겠죠 이거 잠겨버렸네 아 170 파이퍼 찍어봐야겠죠 음.. 아주 좋은 제작이셨습니다 끝없는 고통이라는 스킬이구요 써보겠습니다 어..어 봤습니까 요런 스킬입니다 어..어 봤습니까 요런 스킬입니다 아 키따운 스킬이라고 아 맞다 맞다 누르고 있어야되는 이 새끼 이따 다시 써보겠습니다 아 누르고 있어야되는 스킬이랍니다 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 아 쿨타임은 60초 1분 1분 훼발라 5 10 3 5 5 5 5 5 5 Con 이거예요. 봤죠? 어 그렇답니다. 으흠! 야 이제 백절실이야. 야 이거 레고파는 게 쉽지가 않네. 왜 이렇게 오래 걸렸었나. 아니 5시간밖에 안 되긴 했지만. 뭔가 오래 걸리는 듯한 느낌이군요. 그래도 10시간 안은 할 줄 알았는데. 뭔가 쉽지가 않아 보이는 건가요? 10시간 안은 할 수 있을까요? 경부를 받아온다. 세번티? 해피 유효을 없애면은 새로운 새피 유효가 들어오겠지? 아 없었네. 어어 41분 나이스. 어 좋았어. 41분짜리 좋았다. 오늘 분캐로 아 자신이 쐬고 싶으면 별론 것 같아요. 자신이 쐬고 싶으면 별론 것 같아요. 파티론 좋은 것 같은데. 좀 약한 느낌이라서. 템진단동 오늘은 아직 안 할 것 같아요. 한 180정도 찍어놓고 밥 좀 먹고 할까요? 음. 음악 좀 바꿔볼까? 해피 유효하고 이거 좀. 그렇다. 15분짜리 40분짜리 막 들어오네. 계속 왔다 갔다 오네. 계속 왔다 갔다 오네. erst갔다 오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주 고난이도 숙제였죠? 아니요. 빛이 본 다른 계정이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레벨이 아니라 법지 영향을 받아가지고 차이가 있어요. 41분짜리는 법지가 높은 사람. 15분짜리는 거의 없는 느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71에... 구갈되면은 잠심동안 안 올라가요. 다른 거 놓고 싶다. 별론에... 1분짜리 strang forehead Że이 아니요. 어떻게 childcare 3목정도 투자한거같애 이 캐릭터를 매수 얼마나 벌었어? 800만원 벌었네요 여기서 180까지 해야돼요 황패까지 가야돼 끄읍 조금씩 아이템 쩔의템은 옛날거라서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옛날엔 증폭작이 비싸가지고 옛날엔 얼마 안했거든요 그래도 좀 측정하기 힘드네 스킬이 아니라 경험치를 더 받는 스킬인데 왼쪽에 보시면은 정구 클릭하면 좋아요 저 메자랄 친구 있어요 메자랄 친구보다 이게 더 좋지 않나요 그래서 안 샀던 것 같은데 그리고 내부에 좋은 날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스킬이 너무 예쁜 날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스킬이 너무 좋더라구요 스킬이 너무 좋더라구요 스킬이 너무 좋더라구요 스킬이 너무 좋더라구요 아 그거 좀 별론거같애 아 다이아 유지 비법은 아쉽게도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번거롭다고? 그런건 아닌데 그냥 캐릭 자체가 좀 별론거같애 처음에는 와 좋다 다음 스킬이 기대된다 했는데 알고보니 똑같은 스킬을 강화하는거라가지고 별로인거같애 아뇨 그냥 할만은해요 안좋다고 하기 좀 나쁘진 않은데 별론거같애 본캐로 하기 좀 꺼려지는 캐릭터 그정도 200빨리 찍을 수 있는 캐릭터는 없구요 200빨리 찍을 수 있는 방법은 시간을 마냥 투자하면 빨리 찍을 수 있습니다 바이퍼가 10점이라며 어 글쎄 200전이라서 200쿨을 봐야되지않나까 오차를 제가 몰라가지고 바이퍼도 200전에 하면 이거보다 안좋지 바이퍼 200전 이거보다 좋을 수가 없거든요 콤보 뭐해달라고? 콤보 뭐 없는거 같은데 그냥 다 쏟아붓는거 밖에 없잖아 이런거 음 얘기했더시피 200까지는 금방해요 추천은 스트라이커요 스트라이커 추천하겠어요 저는 스트라이커를 내공 키워버서 200까지 안드를 산 이유는 하트를 꼈는데 하트를 적용시키려면 안드 같기도 해가지고 안드 샀어요 어 슬슬 원킬 느낌 보이네 어 슬슬 원킬 느낌 보이네 보스요? 보스마다 다르지 않을까 어떤 캐릭이 좋은지 보스하면은 득을 좀 숨고봐서 하지않나 네 보스쪽은 저도 잘 모르겠네 다른 캐릭터를 제가 안해봐가지고 예기 공기르 하기엔 좀 아쉽지않을까 모르겠어요 원래 오차를 좀 봐야 하 ligger 한번 찾아봐서 오차보고나서 좀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사냥이 좀 별로예요 변신할 때하고 안할 때 차이가 너무 심해서 히어로 좋습니다 히어로 괜찮지 풀 없는 사냥기관이라서 풀이 길어서 그렇지 아쉽긴 하죠 하이퍼 스킬이요 플레임 위자드 스킬에다가 배틀메이지 스킬 섞어놨어요 정확하죠? 메카닉 하는데 좀 힘들다고 많이 하더라 주소셀 5500개 그리고 카데나 스킬 섞어놨어요 그리고 제로 느낌? 가지각색을 다 섞어놨어요 고미가 별로 안 돼요 기본 스킬이 카데나 내려찍는 스킬 있죠? 그거하고 제로 스킬 섞어놨네 제로 스킬 아닙니까? 제논 스킬 제논 스킬이에요 이렇게 사선으로 끄는게 제논이었네 그 스킬 아시죠 처음엔 정말 좋다고 좋은 캐릭터라고 생각했는데 가면 갈수록 별로인 것 같더라고요 2백 찍으면 보상은 없다고 하는게 맞겠죠 뭐 유니온 이런거는 들어가겠지만 힘스테드하고 링크정도 힘스테드하고 링크정도 아 200나왔어요 나올때도 지났죠 나 왜 심 안받으면서 계속하고 있어요? 안받은지 엄청 오래된거 같은데 경부 받은 이후로부터 심 받지 않았네 데미지가 안나더네요 반피정부 반피정부 아 예 시작 딱 캐릭터 시작하시겠습니까? 그부터 5시간된겁니까? 딱 오 죽을뻔 아 변신할 때 괜찮네 캐시 공유원은 일리움 하고 가능하대요 그래서 이럴 정리 정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주 좋은 일들 계십니다. 아주 좋은 일들 계십니다.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니까 저는 별로라고 생각해요. 보시는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괜찮다고 하는 사람, 안 좋다고 하는 사람은 뭔지 볼게요. 아닙니다. 저희 아크 순위는 꿀팁입니다. 그렇다고 나올때마다 이거 할라니까 뭔가 착잡하네 갑자기 나올때마다 200직을 넣으니까 뭔가 착잡해 어색 근데 뭐 어쩔 수 없지 뭐 스케일이 안정적이지 않아? 완전 괜찮아요 저는 뭐 이렇게 하는게 적응이 돼가지고 제가 말레허터로 찍었겠습니까 다 노하우로 찍는 법이죠 제가 키세팅을 왜 이렇게 해놓겠습니까 손가락 바꿔가면서 유돌이 깨어보겠습니다 아 먼치어크 닉네임 누가 먹었습니까 세팅창에도 누가 먼치어크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유튜브에 해가지고 올려놨죠 어떤 방법으로라도 쉽게 하는게 어딨습니까 직업에 귀천이 없다 매소를 쉽게 벌 수 없다 똑같은 앱이죠 어떤 것도 돈 벌기 남의 돈 먹기가 쉽습니까 아 노래 바꿀까요 뭔들까 이제 다시 하루 사냥이요 많이할때도 있고 조그마할때도 있고 그냥 내 키논데도 아 아쉽지만 노래는 지금 틀수가 없어요 유튜브때문에 저도 들으면서 하고 싶지만은 어쩔수가 없어가지고 현질에서 뭘해야되냐 아이템을 사야죠 아 킷셋팅이 이렇게 해놨어요 아 킷셋팅이 이렇게 해놨어요 아 대대님 생각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75개 175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2. 2. 2. 2. 2. 2. 2. 3. 6. 7. 8. 9. 10. 11. 12. 13. 13. 14. 14. 14. 14. 14. 15. 16. 아 젊음이 어렵다 아이고 스폰 50만이에요 아 예 본섭에 나왔습니다 글쎄요 월드리프는 운영자만이 알지 않을까 그지 아 또 심없네 심을 자꾸 안받는구나 아까 별론거 같애요 아 이거 앞으로 쓰면은 앞으로 안써져 사선으로만 되네 땅에 틀어 박는건 되더라구 간단하게 어 이런느낌 앞에다 바로 쓰는건 되더라구 이게 괜찮은 것 같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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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저거 맞냐고? 3억 투자했습니다 아 얘 유튜브 올리려고 노래 안 듣는거 올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그래요? 안걸리던데? 야영지도 다 해봤는데 어 눈부셔 갑자기 눈부살다 10시간 안해도 될까요? 안될 것 같다? 쉽지 않아 보이네 아직도 갔다옵시다 아 그럼요 200 찍은 사람 이제 많을 것 같은데 아깝다 조금만 아 바비 한 180 찍고 나서 180대 한 번 자르려고 아 이거 못다 해야 되겠다 아깝다 여기서는 아이템이 안나오는 것 같다 그거 한 번 하자 아 이거 말고 아쉽 아 격없이 좋다 모르는 맛 나네 아깝다 네 дел 야 67에서 9% 그럼 75 와 15% 마지막에 와 지렸다 지렸다 아 얘 먼치야크 누가 묶었어 가능하긴 하죠 3시간? 3시간이면 좀 빠듯하지 않나요? 3시간 반이면은 시간은 나도 잘 모르겠네 한 5시간 정도면 찍는 것 같던데 빨리 찍는 사람들은 일단은 상하천은 필수고 각종 복분 다 들어와야겠지 PC방 이런거 하고 요것 저것 다 들어가 있어야지 될 것 같애 제가 너무 집에서 조심조심 시험시험 하고 있습니다 일단 경보를 받아올께 어 그럼요 경험치 더 주는 것도 있고 PC방 뭐 이것저것 뭐 많아가지구 야 사람 들어오는거 보여요? 와 속도 봐 엄청나네 사람 들어오는거 봐 갓게임입니까 이거 뭐 무자본화기는 어떠냐 좀 약할거 같은데 약할거 같은데 좀 약할거 같애 쎄요? 좀 약할거 같은데 어? 버닝이 없네 욕 많이 있던데 5정도만 해도 해야될거 같애 그치 5정도만 해도 해야될거 같애 그치 어이 두배쿠푼이 모잘라 아 두배쿠푼이 모잘라 5정도만 해도 해야될거 같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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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정도만 해도 해야될거 같애 어.. 또 스콧이 없다 조금 머젤라네 아 200 찍을 수 있을까? 시간이 10시간 안에 쉽지 않겠는데 저저 이제 국제 시킬이 좀 어렵지 아 초반에 욕구나 좀 받으러 가면서 할거야 멈췄더니 아쉽다 콩이 일로와 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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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오랜만에 인사한번 해요 일로 어 화장실 오케이 화장실 갔다와 일로와 인사한번 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 잘자자자자 헐 오 나 넌 하는거죠? 델이 와인 이쁘게 와인 자, 상하적톤 많이 깨졌는데 이제 한방 남아야 레벨이 다 한방을 해결해지는 건데 아, 크리가 100이어야 돼가지고 크리 100 올릴 수 있는데 이따가 해놔야 돼 시작하겠잖아 이렇게 퀴즈 꼼치 주는거에요 왼쪽에 별 누르시면 있을거에요 랜덤으로 1에서 50까지 178 아 그 크댄 그냥 왼쪽 걸로 움직일걸? 히힛! 히힛! 아 글쎄요 하.. 5시간 오릴거 같은데? 해봐야 알거 같은데? 어.. 잘 모르겠어 낯선세계 캐스트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카데나 맵 이후는 안해도 된대 왜요.. 그래도 음..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요 뭐라는거야? 오늘이 시작이구나 천천히 한번 다시 도전해보시지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 링크를 뺐다고? 아.. 링크를 뺐다고? 아.. 저번주부터 이상하다고? 하다보면 사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했었던거니까 다시 감을 찾아보시지 아.. 황패에 위점이 있으니까 황패에 그.. 돼지 있는 데서 가봐야되겠다 괜찮을거 같애 어때요? 별로일거 같나? 아.. 아.. 보발보.. 아.. 스킬로 내려가니까 어.. 일리있어 일리있어 스킬로.. 스킬로 내려가니까 보발보 괜찮겠다 와.. 그러네 아주 일리있네 보발보.. 쓱싹쓱싹 하하핳 쓱싹쓱싹 오나아 마지막십 아 propriet님 맞아.. 니가 스털ows諦 начали 아동 맞아요.. 맨 unite berschluss 와 이거 토질때마다 렉이 장난이 아니다 이거 기상효과요 이벤트 언제까지에요 24일까지요? 아직 멀었네 그럼 계속 이거 터질때마다 렉걸리겠네 해피인 해피주 슬프 찾아요 해피주 슬프 찾아요 아아 갑니다 갑니다 네네 아크 키웁니다 아 나 받으러 왔는데? 아 감사합니다 받은 줄 몰랐어 고맙습니다 코트 슬프 바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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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갔다 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리 와 이리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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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경험치 더 주는거에요 랜덤으로 10에서 50번까지 아아 그렇게 되는군요 랜덤이 랜덤에서 거 아니겠네요 전자 스킬 있어요 그런 식이었군요 어깨 180 황패로 바로 뛰어갑니다 심어문 받고 어디죠? 저 왜 갑자기 어딘지 기억이 안납니까 아 여기 아니구나 아 시간의 신전이지 싹 어? 한방이 안났는데요? 이거 어떻게 얹혔습니까? 텔퍼 어딨어요? 여기 있구나 텔퍼 어딨어요? 여기 있구나 텔퍼 어딨어요? 여기 있구나 한방이 안났는데 랩업하면 자동으로 올라가긴 할텐데 와 경험치 진짜 많이 준다 경험치 올라가는거 보여요? 진짜 미쳤다 여기 맵이 여기 맵이 제일 효율 안좋거든요 와 근데 경험 진짜 많이 올라갔다 와 진짜 미쳤다 이러니 레버풍도가 점점 줄어들지 제가 이거 정말 가기 싫어했잖아 250대 250 찍을때도 미쳤다 와 옷이 이뻐다 와 씨 진짜 미쳤다 raz 와 경험치 칠십 gls 80% 올랐어 와 미쳤다 진짜 수공 수공을 좀 올려라 애잡을 버면 되죠 실패했구요. 감사합니다. 수공은 못올리겠네요. 아, 엘보라니. 엘보라니. 제나를 옮겨줘야겠군요. 잠자봐. 바로 넘어갑니다. 경보 어딘데요? 알려주시면 가겠습니다. 아냐아냐. 없어져도 돼요. 저 밥 먹고 갈거에요. 자리가 없는데? 어, 아니. 저기가 유일한 자리였나? 어, 찾았다. 아, 저녁 메뉴. 아직 미공개입니다. 잠시 기다리십시오. 스읍. 한방이 안난단 말이지. 이걸 어떡하나. 파메레론으로 할 수 있죠. 하하핳. 파메레론으로 한방 낼 수 있죠. 두번째에서 1층으로 가죠. 두번째 층에서 1층으로 가죠. 아, 이런식으로? 아, 이해했습니다. 오케이. Trus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 안녕. 그러니까 그냥 보러 가면 되지. 자꾸 모여달라 그래. 아십. 어 뭐야 점검이 있다고요? 무슨 점검인데 갑자기 5시 50분부터 6시까지? 개꿀이네요. 건목으로 갈 건데? 안 튕긴네요. 아 아쉽. 튕겼어야 되는데 아쉽네요. 여섯 시간 걸린 겁니다. 힐잉 생성부터 여태까지. 으흠. 으흠. 병대포탈 또 들어가고 싶다.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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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있어요. 보수 안에 딜 넣는 스킬 있다. 요거요. 있어 있어. 으흠. 으흠. 호소 안에 딜 넣는 스킬 있어요. 있어 있어. 으흠. 어흠. 으흠. 으흠. 흠. 으흠. 으흠. 소금 50만이예요 아냐 이거 비 내리는거 왼쪽에 별 누르시면 있을거에요 22일까지인가 이벤트라던데 사냥터는 다 돌아다녀보는게 좋죠 어차피 1시간하고 많은것도 아니니까 아..재미있다 아..아.. 나쁠.. 그럴수도 있을거같애 사람마다 다를거 같긴한데 나는 재미로보면 나쁘진않은거 같긴해 여러가지 할수도있고 한방 나오네 재미로보면 나쁘지않은거 같은데 왜왜 또 어그로코랏어? 쫓아내야지 어그로코를 쫓아내줘지요 꼬이아몳 쫓아내줘지 후 도전 앞 아.. 뭐 네네 말씀하십시오 100억이면 아니어서 3억 썼다니까요 이 캐릭터는 아 오늘 먹방해야죠 일단은 영상 여기서 끊고요 아 시그 가져야겠다 괜히 나 때문에 잘 입었을 수도 있으니까 잠시 끊고 밥 먹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